안녕하세요. 오늘은 액면분할, 주식분할이라고도 하는데요. 액면분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액면분할은 주가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소액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유통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게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를 낮추는 대신 주식수를 늘려서 유통을 좀 자유롭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게 액면분할입니다. 소액투자자들도 좀 자유롭게 사라고.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앞에서 한번 예를 들어 드렸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초등학교 앞에서 초코파이를 한 통 10개를 만 원. 만 원에 사기에는 초등학교 애들한테 좀 버겁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초코파이를 통을 뜯어가지고 초코파이 10개를 하나당 천 원에 파는 거. 이래야지 좀 애들한테 팔리겠죠. 이게 바로 액면분할이 정확하게 거의 이거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액면분할의 특징은 주식수가 증가하는데 주가를 낮추는 대신 주식수를 늘렸으니까 자본금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의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무상증자는 자본금은 변해요. 하지만 자본의 변화는 없었죠. 두 개를 이따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액면분할 설명 다 드리고. 자, 그럼 액면분할은 보세요. 어떤 기업이 처음에 액면가 만 원, 한 주에 만 원짜리를 주식 천 주를 발행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니까 만 곱하기 천 하면 천만 원이죠. 자본금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그런데 몇 년 동안 대박의 대박을 거듭한 결과 한 주에 만 원 하던 이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어느새 한 주당 1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시가총액은 주식수에다가 주가를 곱하니까 100만 원 곱하기 천 주죠. 그러면 얼마예요? 10억이 된 거예요. 10억이, 시가총액이 벌써. 자, 근데 한 주당 100만 원이니까 소액 투자자들, 개미들이 이거를 한 여러 개를 사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가를 좀 떨어뜨리려면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주식을 쪼개. 그래가지고 액면가 있죠. 액면가 만 원짜리를 이거를 100원짜리로 만들면 주식수가 10만 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주식을 여러 개를 쪼개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여기 주식은 하나의 주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얼마냐면 액면가는 만 원인데 액면가는 만 원인데 지금 주가는 100만 원짜리인 그런 주식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이거를 100개로 쪼간대요. 그럼 이 100개로 쪼개면 100개 중에 하나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액면가는 100원으로 그리고 주가는 100만 원이었던 게 만 원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만 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100장. 이런 거 100장이 있으나 이거 한 장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봐봐요. 액면가 만 원이었던 게 액면가 100원이 되면서 대신 주식수를 천주에서 10만 주로 늘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본 것과 같이 주가도 100만 원에서 얼마로 줄어들어야 돼? 만 원으로 줄어야 되죠? 액면가도 줄어들었고. 그랬더니 보세요. 자본금 변화했습니까? 액면가 100원에다가 주식수 10만 주 곱하는 거나 액면가 만 원에서 천 주를 곱하는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자본금의 변화는 없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에도 변화가 없어. 왜? 주가가 떨어진 대신 주식수가 올랐죠? 그러니까 주식수 10만 주 곱하기 주가 만 원 해도 시가총액은 얼마가 된 거예요? 10억 그대로야.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자본금도 이 액면 분할에 의해서 변화가 전혀 없고 변한 거는 이 세 가지가 변했어요. 이 세 가지가 변했어. 액면가, 주가, 그리고 주식수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초코파이 한 통이 초코파이 낱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가가 이렇게 싸니까 잘 산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본금의 변화가 없죠? 그러면 자본금의 변화에 의한 자본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자본금이 그대로니까 자본에 의한 변화도 없더라. 액면 분할로 인해서는 그러면 자본금과 자본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상증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무상증자는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이게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식수를 늘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했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넣는 거죠.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들어갔더니 자본금이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이 됐고 자본의 변화는 없었지. 왜? 이 잉여금과 자본금 둘 다 어느 계정에 들어가니까? 자본 계정에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내부에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금은 변했어도 자본은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본금이 변한다는 데 있어서 액면 분할하고 무상증자는 틀리죠. 차이점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액면 분할 다시 한번 보시면 주가가 너무 높아서 주가를 낮추고 주식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액면 분할 때는 액면가도 낮아지면서 주가도 낮아져요. 그 다음에 주식수는 증가했지만 자본과 자본금의 변화가 전혀 없었죠. 그렇죠? 오케이. 이게 액면 분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액면 분할의 또 하나 효과는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적대적인 합병, 적대적인 M&A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봐봐요. 여기 보면 누가 이 회사의 경영권을 갖고 싶어가지고 주식을 모으는데 주가 100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600주 이렇게 사는 게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주가 1만원짜리를 6만주 사는 게 더 쉽겠어요? 이게 훨씬 쉽겠죠? 이건 마치 뭐랑 가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만화 중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드래곤볼. 드래곤볼은 10개인가? 3개인가? 드래곤볼을 모아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소원을 들어줘요. 소원을 들어줘요. 드래곤볼이 용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드래곤볼이 이만하단 말이에요. 드래곤볼 3개를 이만한 걸 3개를 모아가서 소원을 3개인가? 몇 개인지 중요하지 않아. 아무튼 3개라고 쳐봐요. 그래서 드래곤볼을 3개를 모아서 가면 소원을 들어주는데 이게 드래곤볼이 아니라 드래곤 구슬이여요. 구슬. 그래가지고 이 드래곤볼 하나 깨가지고 구슬로 100개 만들었어. 그럼 구슬 300개 모아가지고 300개 갖고 오면 내가 소원 들어줄게. 그러면 어느 게 더 쉽겠어요? 큰 거 3개 줍는 게 더 쉽겠지. 마찬가지야. 합병을 하려는 기업도 주식수가 좀 작아야지 사람 수가, 주주들의 수가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주가가 낮아지면서 주식수가 많아지면 주주들의 머릿수들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주주들이 많아져. 소유자들이 많아진다고 하죠. 그러면 이때는 한 10사람만 이렇게 만나가지고 주식을 사면 되는데 이때는 한 30사람, 30명 한 사람 만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적대적 M&A 즉 적대적인 합병에서 어느 정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액면 분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무상증자하고 좀 비교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